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2024년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다들 조심하십시오 자 이번 영상은 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irs 이들이 가장 무섭다 라고 하죠 미국에서 근데 정상적 미국에서도 그 커뮤니티 찾아보면 이런 반응 이에요 니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평범하게 살아가면 irs로 거번벽을 필요가 없다 니가 분명히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한다 라는 식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걸 봐서는 미국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니가 뜻하지 않지 않냐 라는 식이고 이 irs의 권한에 대해서 실제 그 이게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법적인 부분 중에서 얘들이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미국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 집을 찾아왔을 때 두려운 사람이 두 부류라고 하죠 하나가 군인 가족 중에 군인이 있는데 보통 이제 다른 군대에서 찾아오는 건 전장에서 사망을 했을 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또 다른 한편은 irs가 세금 문제로 인해서 조사를 할 때 그래서 irs가 똑똑똑거리면 가장 무섭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들이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부터 하면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에서 경찰 영장이 존재하는 경찰 그 다음에 금감원 이 세 개의 정도가 합쳐진 형태가 바로 이 irs의 특수요원들이에요 자 일반 직원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대면을 하는 그들이 특수요원이겠죠 그 특수요원들에게는 어떤 법적인 권한들이 부여가 돼요 그 부여가 되는 부분들을 쭉 한번씩 보면 굉장히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거라서 이게 그냥 번역이 된 거예요 좀 딱딱하고 불편합니다 이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번 읽고 찍다가 답답해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시면 국장과 그가 지명한 임원 및 직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도서를 소유 보관 또는 관리하는 사람을 소환할 권한이 있다 소환할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정원을 기록 맹세를 집행한다 그 다음 당국은 또한 납세의무자의 사업과 관련되거나 해당 조사와 관련이 있거나 중요한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부 서류 기록 기타 데이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죠 영장이 지금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조사하는데 조사를 시작하고 들어가는데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소환하고 뭐 조사하고 다 하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태 평범한 것들은 애초에 그냥 내국세법 관련해서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뒤에는 영장 얘기가 또 따로 나옵니다 또 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 저기 자국 여기서는 그냥 IRS의 특정한 어떤 직책이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장은 증권 브로커 또는 딜러를 제외하고 근데 이건 우리가 업무론을 얘기할 때 주로 이제 미국의 증권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IRS의 특별한 위임이 되는 그 상태에서도 배제가 되는 게 증권 브로커와 딜러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 업무론이 허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근데 이 부분을 읽어보죠 국장은 증권 브로커 또는 딜러를 제외하고 현재 연방은행 감독기관이 조사하지 않는 금융기관 그러니까 조사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한 범죄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이사미 최고 책임자에게 위메달 이 IRS의 특정한 특수요원들에게 이제 부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위에 부여가 되고 있고 그들이 이제 밑에 직원들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연방은행 감독기관이 조사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권한조차도 얘들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 다음 책임에는 국세법 및 관련 형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특수요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재무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장부와 기록을 조사하고 선서 하에 증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 다음 특수요원이 소환장을 발행 및 송달하고 장부 및 기록을 조사하고 증인에게 질문하고 선서에 따라 증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부분은 이제 소환장 소환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있는데 저기 뒤에 보시면 소환에 응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제3자에게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한 자금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동안 발생하는 검색비용, 복제비용 및 운송비용을 지불할 권한을 위임한다 대리인은 문서의 진이나 출처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관련 당사자의 자필견본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필기모범 사례를 수집할 목적으로 납세자 또는 기타 증인을 소환하는 대리인의 권한에 의해 제공이 된다 이 권한은 헌법상황의 권리나 의회가 발표한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 필기모범 강제는 보호 대상이 되는 수색이나 압수가 아니며 자기 부재,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증언 정부도 아닙니다 필기 예시는 식별 가능한 물리적 특성 그래서 필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수집하거나 뭔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것도 이게 근데 미국에서는 뭔가를 보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의 어떤 작성된 뭔가에 대해서 보호하는 뭔가가 있나 봐요 근데 그걸 예외적으로 해서 다 조사 대상에서는 인정이 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수색매 압수를 수행하는 기본 권한은 미국 헌법 수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위반해서는 안 되면 영장도 발부할 수 없다 단 선서나 확인에 의해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사람이나 사물을 명시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부할 수 있다 수정 헌법 제4조는 정부의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이 보호의 범위는 개인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다 또한 수정 헌법 제4조는 모든 영장이 상당한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선서 또는 확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내국세 입법 조항 또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용하려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재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특수의원이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물수 대상인 개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저 윗부분을 보면 위반돼서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용하려는 재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이고 당연히 그건 이미 재산권이 소멸되어 버린 것 그러니까 얘들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건 이미 정상적인 자신들의 소유권이 없는 것이죠 이것도 내부 규정은 위반하여 사용되었거나 영상은 영장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수의원이 수색하는 수색 및 압수에 대한 법적 권한을 제공한다 그래서 연방판사 또는 치안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규정 범죄행위의 증거가 되는 재산 밀수품 범죄의 과실 기타 범죄적으로 소재한 물건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의도된 재산 범죄를 저지르는 수당으로 사용된 재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된 사람 또는 합법적으로 구속된 사람 그런데 이 부분도 있습니다 영장 없는 수색에 대한 권한 수색은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를 먼저 얻거나 수색이 합법적인 체포에 따른 경우에 한해 영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수색은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를 먼저 얻거나 수색이 합법적인 체포에 따른 경우에 한해 영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은 동의할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동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부당한 영향이나 강압의 결과가 아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강요해도 하면 압수와 수색은 무효가 된다 법원은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사람만이 수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장된 권리는 개인적인 것이며 직접적인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포기될 수 있다 포기한 사람이 건물 점위로 승인하지 않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직접적인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포기될 수 있다 이게 앞에 부분과 관련해서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탈세를 하고 이 재산은 국가에 내야 되는데 혹은 정상적으로 국가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인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그건 정상적인 소유권이 아닌 거야 즉 정상적인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이미 사라진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영장을 가지고 뭘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 논리로 들어가니까 IRS의 특수요원들이 들이닥치는 게 무서운 거야 우리는 이렇지 않잖아요 합법적으로 체포된 사람 그리고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문제없이 체포된 사람은 영장 없이 수색이 되고 그가 즉시 관림이 통제하는 건물에서 무기를 수색할 수 있다 그 다음 체포고난 체포를 위한 특수요원의 권한은 규정되어 있고 섹션에서 특수 대리인에게 당황과 같은 권한이 있음을 부분적으로 규정한다 수색영장 및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송달한다 미국의 권한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 및 소환장을 송달한다 자신 있는 곳에서 저지해진 국세법과 관련된 미국에 대한 범죄 또는 체포될 사람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인지될 수 있는 중범죄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한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는 경우 국세법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즉 저기 위에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좀 무섭죠 국세법과 관련된 미국에 대한 범죄 또는 체포될 그러니까 체포가 실제된 게 아니고 체포될 사람이 체포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그들이 가진 뭔가에 대해서도 그냥 영장 없이 몰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법적으로 조심해라 이렇게 있긴 한데 이걸 결국은 다 뭉뚱그려서 보면 그들이 우리가 충분히 문제 있다고 인식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나 재산권이 다 소멸이 되고 당연히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뭐 체포할 수 있고 뭐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섭다고 하는 것 같아 대법원은 적용되는 연방법이 없는 경우 체포가 이루어진 주의 체포법이 적용이 된다고 말하겠다 연방 공무원에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이 없는 경우 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없는 지역도 있겠죠 없는 경우 해당 경찰관은 일반 시민과 동일한 체포 권한을 갖습니다 특수요원의 권한은 주법에 따라 유효한 개인 시민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국세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무효화되지 않는다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체포된 사람은 허위투혹이나 허위체포로 인해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특수요원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그가 있는 자리에서 저질러졌거나 그 사람이 범했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야 한다 체포한 사람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모든 죄에서는 영반법 집행관에게 주치안 간 지휘를 부여하는 데 있어 고유한 요구사항이 있다 귀하 위주에서 범간 지휘를 인정하더라도 안정된 범간 지휘가 맡기 전에 변호사와 확인하라 총기 소유 특수요원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권한은 없다 재무국 법무부 자문위원은 연방 공무원이 체포할 권한이 있는 경우 총기를 소지할 권한이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특정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총기를 소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총기를 소지할 권한이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특정 권한이 필요하다고 라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결론 지었다 체포할 수 있는구나 그러니까 특수요원은 이미 체포하거나 물리적으로 뭔가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총기 소유가 가능할 것이라는 암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총기를 소유한다고 명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기를 소유하지 않는 게 아니고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굳이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한은 국세법의 형사조항이나 국세법 국세청 관련 법률의 기타 형사조항을 집행하는 공무소행으로 제한되며 집행은 장관 또는 대리인에게 책임이 돼 근데 국세법 관련 결국은 국세 관련 업무를 보는 특수요원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개인시민으로서 근무 외에는 개인 소유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현지 민영상상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는 총기를 가질 수 있고 업무용으로 총기를 보유할 수 있고 근무 시간 외에는 그냥 일반적인 주법에 따라서 총기에 대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 외에도 이걸 총기로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수요원은 총을 구입, 허가, 휴대하기 위해서 이 특수요원의 지위를 사용하면 안 된다 자격정면을 요청시 지급신분증으로 표시될 수 있지만 특수요원은 은폐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해서 주 또는 지방법 집행관이 내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세무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권한 재무부 장관 또는 장관의 대리인은 법무부에 회부되기 전 이거 굉장히 신기해요 우리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부되기 전에 민사 또는 형사조세 사건을 타협할 수 있다 장관은 이 권한을 국세천장에게 위임했다 타협을 위해서는 법적 조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IRS 하급 직원이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형사 기소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유용한 타협은 배심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소로부터 완전히 면제된다 형사소사는 형사소송이 계류 중인 조사에서 변호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만 타협 제한을 추구할 수 있다 DOJ, 그가 법무부에 조사를 회부한 후 타협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판결이나 유죄 인정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실제 납부하는 것은 형사기소로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 무슨 얘기냐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을 처벌해서 법적인, 처벌을 통해서 형량을 받는, 그건 의미가 없죠 국세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하면 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을 받는 거예요 즉, 이들에 대해서 이미 조사나 체포나 뭔가 인신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들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해서 세금을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죠 이들은, 얘들은 깜빡에 넣어봤자 의미가 없잖아 IRS는 세금을 거둬야 되는 게 얘들이 첫 번째니까 그래서 이들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그 어느 정도 단계까지도 합의를 시도해서 세금을 걷는 쪽으로 타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면제가 된다 유효한 타협, 그러니까 정상적인 타협은 배시본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똑같이 기소로부터 완전히 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호해 주는 거죠 물론 이것도 형사기소가 금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형사기소를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보호를 받는다 당연히, 야, 네가 지금 이런 상태에 세금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으면 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를 깎아줄게, 얼마를 조정해줄게 얼마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죠 뭔가 굉장히 좀 변호인이 대리하는 납세자가 변호인이 대리하는 납세자가 행정조사가 공식적으로 완료되기 전에 신속한 답변 합의에 대해 협상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한 경우 특별 대리인은 납세자의 변호인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변호인이 대리하는 납세자가 그러니까 얘들이 얼마든지 조언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내가 좀 내겠습니다, 라고 미국에서는 당연히 변호사가 있을 테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가 오면 그 변호사에게 그러면 오케이, 좋아,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는 해 라고 이쪽에서 IRS 쪽에서 저쪽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범죄자이지만 그래서 걔들이 어떻게 내거나 뭔가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보호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 뒤에 보면 IRS는 유죄 협상에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한은 DOJ 법무부에만 그러니까 법적인 판 이미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법적인 처벌, 판단, 재판을 통해서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IRS는 빠져있어요 빠져있는데 문제는 그 속에 한 발 정도는 걸쳐놓고 적어도 우리는 얘가 처벌을 받든 뭐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얘한테 세금을 받아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을 위해서 한 절반 정도는 발을 담궈놓을 수 있게 법적인 부분들이 다 열려있는 거죠 항변 협상은 미국 검찰청이나 DOJ 세금 부서에서 수행해야 된다 몰수, 몰수를 위해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은 내국세 입법에 따른다 압류 권한 및 절차에 대해서는 특수요원이 스색영장을 발부하고 몰수 대상인 개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해당 법률에 사용하려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한다 재산에는 재산권이 그러니까 불법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이미 거기에는 재산권이 없어 당연히 소유권도 없겠죠 즉, 정상적으로 그걸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거야 이미 법적으로는 그게 그냥 범죄 요건이 돼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들이 총돌고 가서 바로 압류를 하거나 뭔가를 하는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재산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연준은 규정에 따라서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세법을 위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고 의도한 재산을 압수하기 위해서 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자, 위반한 압수는 압수된 재산 그 자체가 밀수품이 아닌 한 몰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 그 위반해서 압수한 경우에는 몰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게 밀수품의 경우에는 무조건 예외 위반된 압류도 다 예외네요 개인 재산이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고 의도한 경우 특수대리인이 미국에 대한 멸수를 위해 개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 다음 재무장관의 민사 압류 권한 부여 차관에게 권한을 위임했고 죄송합니다 이들 당국 쪽 세공은 자금세탁 범죄 몰수법에 참고하여 포함되어 있으며 당국은 범죄 절차에 연준해 다음과 같은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압류 및 처분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산 양도 또는 추가 부담을 금지함으로써 몰수된 재산의 가용성을 보존하기 위해 범죄 수사가 끝나기 전에 임시 금지 명령을 규정한다 그 다음 재산에 대한 압수용장의 사용을 규정한다 그 다음 민사 몰수 수익은 특정 해군성 또는 해상 청구 및 자산 몰수에 대한 보충규칙 이건 아마 밀수에 대한 그 다음 형사 추천 권한 형사 회부 권한을 국장과 재무부 법물 고문에게 위임한다 국장은 대배심 조사, 형사 기소 또는 법원 명령이나 법무부 승인이 필요한 기타 형사 집행 조치를 위해 IRS 관할 권 내 모든 형사 문제를 법무부에 회부할 권한이 있다 재무부 법률 고문은 소환의 사법 집행을 위해 형사 문제를 회부하고 형사 조사 문제에 대해서 법원 결정에 항소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독정 권한을 갖는다 문제를 회부하고 형사 조사 문제에 대해서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해야 하는지 결정할 독정 권한을 갖는다 그럼 얘들은 검찰이랑 이게 분리되어 있나? 우리는 모든 게 검찰이거든요 사전 회부 조언을 위해서 법무부에 형사 문제를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갖는다 그리고 영방법은 주법보다 우선하며 충돌하는 경우 주법이 양보해야 한다 그래서 쭉 내용 보면 신기하다 라는 겁니다 그냥 미국에서 제일 무섭다라고 하니까 경찰보다 더 무섭고 통기를 소유할 수 있고 근무 시간에는 영장이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분명히 범죄라고 혹은 범죄 대상 소유 재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나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탈세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영장 없는 상태에서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일부 존재하고 그리고 이들은 최대한 보호가 되고 그 다음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까지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세금이나 뭔가를 추징할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그래서 접촉하면서 계속 뭔가를 세금을 걷어낼 수 있는 법적인 보호 구조까지 갖춰져 있고 그래서 얘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에는 이런 구조가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국세청의 그 직원과는 뭔가 전혀 다르고 굉장히 특이하다 이게 아마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방이 있고 주별로 있고 주별로 법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약간은 뭔가 좀 우리로 보면 이제 검찰에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죠 그것과 비슷하게 결국은 주를 다 뛰어넘는 근데 그게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연방국가에서는 당연히 그런 세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위치인 것 같다 그래서 특이하다 죄송합니다 너무 딱딱하게 감사합니다